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이 되면 힘차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제 2012년 진주남강유동축제의 초혼점 등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하나, 둘, 셋 여러분 지금 진주선 쪽에서 진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진주의 상징인 공황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주교 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교의 화려한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하늘을 미뤄 엉황이 날고 진주교에 있는 아름다운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진주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원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号 도약 진주 진주 치 Kun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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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